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부천도 협상 하원을 통과했죠. 이제 상원만 남아있습니다. 악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주들은 그동안에 아주 강력한 랠리를 펼쳤고 오늘은 차기 실현이 좀 일어나고 있죠. 바이오 쪽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오늘 내일은 바이오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미증시도 바이오도 좋고 또 우리증시 아스코와 바이오 USA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조정을 잘했고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HLV가 지금 예상보다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별로 못 가는데 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오늘 리픽싱 기준일인데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죠. 바이오 수들 상당히 좋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 쪽의 수급이 기관이 2100억이나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 매도로 바뀐 상황이고 코스닥은 외국인 200억 매수고 기관이 500억 매도인데 기관의 매도세가 처음부터 이정도 수준에서 지금 다시 방향을 매수 방향으로 지금 중심이 이동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서 바이오 조,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도 기술주들은 조정장이죠. 오늘 조정장이다. 자동차 주들 조정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업들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반도체 주들은 꽤 강한 편이죠. 미증시의 이런 조정폭을 보면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했지만 우리증시는 미증시만큼 강하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지금 저감의 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지만 수급은 매도가 좀 강한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삼성전자 SKS, 하이닉스는 정말 힘이 엄청나죠. 마이너스 2.4%까지 갔다가 0.8%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세는 바이오다. 반도체다. 반도체는 이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게 매수세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주들 특히 코스피 쪽에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여전히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HLB는 지금 1.89% 상승 중인데 JP모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JP모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JP신한한국이 매수하겠다. 반도체 쪽 밀어붙이겠다. 큰 행사가 두 개 준비되어 있고 그런 부분으로 JP신한한국 공식이죠. JP신한한국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헬스케어가 지금 셀틴 헬스케어가 4%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셀틴 헬스케어의 절반 정도 오르고 있는 HLB이고 생명과학은 0.7%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제약이 1.4% 올라서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텝이 리보살는 이외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세력들이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HLB 바이오스텝 낮은 위치에서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HLB 테레스텝스도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알테오젠 5% 아주 단단하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6%나 올랐습니다. 여기도 보면 JP신한한국이죠. 바이오 부분에 삼신이죠. 삼신입니다. JP신한한국. 얘들이 그냥 사서 올리자 하면 올라가는 거고 얘들이 안되겠다 내려라 하면 내려가는 거죠. 이유 따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유가 있죠. 그동안 제약바이오 많이 조정을 했고 올라갈 만한 타이밍에 큰 행사가 두 개 준비되어 있고 기술주들은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축이 제약바이오 한번 올려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 시장의 중심입니다.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이다.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미약품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메이저 바이오수들이 아주 강력하죠. 아주 강력하게 4%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HLB가 2%밖에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왜 강하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HLB의 이런 중특상 HLB라는 종족 특성상 오늘 리팩싱 데이죠.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피무관 신안이 들어오면서 2% 정도 올려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강하다. 이 정도는 올라가 주는 게 예의다. 그 정도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봉상으로도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아주 강한 모습 잘 나타나고 있고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피무관 여기에 지금 제피무관 신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이 안 들어죠. 삼성에서는 매도를 해버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찍어 눌러주고 있고 이해가 받고 있고 한국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세게 올리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 오늘 리팩싱이잖아. 이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오늘의 상승포 나쁘지 않습니다. 한 2%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올라가면 되죠. 오늘 많이 못 오른 거. 셀티브헬스케어는 4% 올라갔어. 나 어제 2% 올랐거든. 오늘은 내가 좀 많이 가야 되겠는데. 하고 내일 올리면 되죠. 내일 올리면 됩니다. 지금 이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HB그룹 전체적으로 흐름 상당히 양호하다. HB이노베이션도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 지금 주가 상승을 막을만한 재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